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입니다. 강원도 정성군에선 지난 11일 정성군 청소년수련관 아리하랑에서 정성군수 최승준 군수와 함께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해 미래의 지역인재육성과 지역학교 명문고 성장을 위해 인재육성 정선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습니다. 정성군은 정선인재육성아카데미가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7년 교육경비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연인원 3,209명, 2018년 8,796명, 2019년 1만 514명 등의 학생들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개강식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청소년수련관 아리하랑에서 고1 34명, 고2 33명, 고3 41명 등 총 108명의 학생들이 교과 심화학습과 논술 컨설팅을 비롯한 비교과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딩 교육을 실시하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학습 코칭과 자기주도학습 캠프를 운영하고 아울러 2020년 신규 프로그램으로 고등학교 대상으로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특수목적 대학탐방, 인재육성아카데미 출신의 졸업생, 재능기부 멘토링, 알쓸신잡, 정재순 교수를 초청하여 명사특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고등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공무원반을 연중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 KBCS